잿말 잿말이 뭐야? 말하는 거 말하는 거? 괜찮겠어? 할 수 있겠어? 제일 나은 것 같아 아이돌리그 특별하게 이번에 온옥 고객님들을 위해서 2% 부족한 게임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코너 온앤오프 3분 도전 3분 커넥 온앤오프 3분 도전은 6명의 멤버가 각각 하나의 미션을 윌레이로 진행해서 제한시간 3분 안에 모든 멤버가 미션을 완료하면 성공하는 코너인데요 쉽네요 이게 윗버릇이에요 이게 저희 전문이에요 불안 불안합니다 벌써부터 미션 공개해주세요 뭐야? 3분 2번에는 바디로션 액 바디로션 2번 짜준 거예요?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이거를 한 번에 성공을 해야 하는 거예요? 3분 하나는 1대2로 이거 3분 긴 것 같은데? 3분이 길다고요? 이거 같아 3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단 1번은 난 민균이한테 맡겨봐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좋아 저는 이거 아니면 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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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너 만보기 내가 그 길을 갈게 잿말 잿말이 뭐야? 말하는 거 말하는 거? 괜찮겠어? 할 수 있겠어? 제일 나은 것 같아 근데 너네 줄넘기 괜찮게 이거 할 줄 알지? 줄넘기도 생각해야 돼 2, 3번 마주보고 하는 거 내가 내가 보자 시작 한 명만 돌려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포인트 길을 잡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넉넉하게 처음에 처음에 크게 해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뭔 느낌인지 알았어 저희가 또 아이돌릭을 위해서 이렇게 갈고 닦아온 노력만큼 오늘 참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최선을 내겠습니다 오늘 파이팅! 최근에 올림픽을 잘 맞췄잖아요 올림픽 준비한 선수들 같아요 저번 키고 오셨네요 올림픽을 다시 또 상기시키면서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몰아놓고 3분 도전 첫 번째 시도 갑니다 준비 시작 시작 오케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천천히 세우고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망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됐다 큰일났다 대박 진짜 많이 진짜 많이 뿌렸어 큰일났다 재현아 너 Kurz 목에도ằг아 목에도 발라 Marketing area 이거 쉽지 않아요 나도 말라 나도 말라 로션을 발라야 할 것 같더라고 재현아 Kluc out 이건 말이 안된다 와 자 시간이 다 묻고요 벌써 지금 벌써 지금 벌써 지금 자 1분 지났고요 거의 아 1분이다 참견 담당 전 선생님